안녕 가세요 아니요 빵트리 좀 주세요 진짜 크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표가 있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시면은 저기 첫번째 이제 비노비앙코 화이트와인, 화이트와인이 이제 1.60센트, 1유로 60센트면은 리터당. 한 2천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노로소는 이제 레드와인입니다. 그거는 40센트 가격이 나가고 그러면은 한국돈으로 따졌을 때는 3천원이 안 돼요. 1리터에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여기에 와인이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여기를 열어서 와인의 다른 입구입니다. 그걸 열어면 와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지금 하고 있고 포탈비아 이 뜻이 이제 테이크아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포장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아는 사람만 오는 그런 맛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껍질 부분. 보세요. 엄청나게 큰 맛집. 이번엔 제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 손바닥보다 더 커요. 계속 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진 노일과 이제 식초에 절인 가지고요. 통화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약간 달이 같은 듯한 통화토에 이제 올리브유랑 설탕이랑 아니 소금이랑 설탕 아니고. 그렇게만 양념한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치즈, 살라미 다 있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진짜입니다. 여기서 지금 썰어주신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쇼크에서 먹는 거랑은 다른 맛이에요. 이거는 이제 카르초피 오일에 절인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제 쪼금이랑 고기랑 모차를 같이 먹으니까. 고기랑 모차를 같이 먹은 determin소. 저 존경이 엄청난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것들은 떼야 돼요. 잘 뗍니다. 곳곳에 기름이 있거든요. 이거를 떼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맛있는 거거든요, 사실. 먹어보겠습니다. 와인은 굉장히 좋고, 치즈! 치즈랑 진짜 잘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저는 지금 이탈리아식 샌드위치 만들 거예요. 여기 이제 빵이 있으니까. 이거 프로슈토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슈토 먹어볼게요. 보시면 두께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이제 하셔가지고 썰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플라스틱 칼은 잘 안 뚫어져서 손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 기름 부분이 전혀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조금... 이건 맛있어. 이건 맛있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랑 변비가 다 들어있어요. 먹으면 두꺼운 회사는 빨리 나거든요. 근데 이런 소수처럼, 대기가 약간 짭짤하니까, 이렇게 끓여다 먹으면,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짠맛이 좋아해서, 빵이 진짜 바삭해요. 저는 처음에 이탈리아 왔을 때, 이런 빵이 딱딱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래만 먹어요. 저는 아래만 이렇게, 살이 먹었는데, 지금은 딱딱한 것보다 더 좋아요. 지금은 딱딱한 것보다 더 좋아요. 지금은 딱딱한 것보다 더 좋아요. 오, канал, 이런 아이동안 너무 많아 뜯어서 먹거나 틀어졌더라 아니면 음식에 파스타 위에 갈아서 올립니다 음 진짜 맛있어 보세요 보시면 뭔가 족발 그런 느낌처럼 여기 보시면 족발 그런 거 같지 이렇게 껍질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로마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보시면은 좀 딱딱한 과자예요 과잔데 이제 특히 어떻게 먹냐면 이 화이트 와인 여기에 이제 찍어서 먹어요 굉장히 바삭해요 그리고 약간 설탕이 있어서 설탕에 이제 와인이 들어가면 뭔가 알콜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나거든요 알콜의 맛이 좀 더 강해져요 근데 이제 과자에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버터향 이런 게 자연스럽게 와인과 섞이면서 굉장히 이거는 한 번쯤에 꼭 드셔보셔도 좋을 그런 디저트예요 이제 가정식 느낌 이탈리아 가정식 느낌 식당을 갔으면 이 첨벨라와 미노비앙코 이거를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메뉴에 없다면 이제 식당 측에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한 통 그 큰 돼지 한 마리가 지금 불과 한 시간 만에 지금 다 팔렸어요 한번 보면 이것은 과자에 비교해 이것은 비교해 분의 비교에 비교를 그리고 회에 비교해 그는 비교해 그리자마자 1560 그는 그는 안에서 그는 비교해 기록리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